매일 내 몸과 환경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힘든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내 마음도 깨끗하게 밝고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려면 콤부차 에센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건강한 피부의 시작은 이제 안티폴루션 케어부터 건강하게 빛나는 도시피부를 위해 프레쉬 콤부차 에센스를 만나보세요.